우리 계속해서 아주 좋은 찬양을 불러주시는 우리 성가대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해 동안에도 참 열심히 성실하게 교회를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From a comfortable place to an uncomfortable place 편한 자리에서부터 불편한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한국말 제목으로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죠 거기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명예의 전당 그러면 주로 스포츠에서 탁월한 그런 성적을 낸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된 사람들 그 자격이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생활이 모범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골프의 명예의 전당 얘기를 좀 하면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 이름만 들어도 야 그 사람 그렇게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PGA 선수로는 잭 이클러스 또 아놀드 파머 또 그렉 노먼 이런 전설적인 인물들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고요 또 LPGA 여자 프로 골퍼 선수들을 보면 애니카 소렌스탄 또 캐리 웹 호주 선수죠 그리고 2007년에 우리나라의 박세리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던 사람들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벨은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예물을 드렸다 그래서 아벨 이름이 믿음의 전당에 제일 먼저 올라가 있고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전설적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직접 올라간 사람이다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 비가 오려고 하는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갈 곳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순종해서 갔다 그래서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 11장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이름이 참으로 등장하면서 아브라함 얘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데라는 갈대아 우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루 of the caldeon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캘디언이라는 말이 갈대아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를 상징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갈대아 우루에서 데라가 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 세 아들 이름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란은 일찍이 죽어요 아들 하나 낳고 죽습니다 그리고 또 나홀은 아버지와 함께 이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야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살 것이 아니라 이사를 가야 되겠다 저 가난한 땅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라는 여자하고 또 하란이 낳은 로시라고 하는 아들 그 식구들 이렇게 데리고 이제 가난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데라는 우루를 떠나서 가난한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땅에 대해서 가본 적도 없고 그때는 정보가 부족하니까 아는 것도 없는데 데라는 무슨 생각 때문에 식구들을 데리고 가난한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 하는 것이 제일 궁금한 것이죠 이사를 떠나게 됐는데 데라는 불행하게도 가난한 땅까지 가질 못하고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살다가 데라는 거기서 죽습니다 참 예전에는 지금과 달라가지고 이사를 간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때예요 농경문화를 그때 다 농경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상들로부터 물려받아온 땅을 가지고 농사를 경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갈 필요가 없고 자자손손 같은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 무슨 생각인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가난한 땅으로 가다가 하란해서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래서 너를 통해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은 약 서기 1세기에 기록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상당히 가깝다 이렇게 보겠지만 이 구약성경 같은 것은 일찍 기록된 것은 기원전 14세기 그 정도 기록이 됐다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얼마나 시간적인 간격이 많습니까 언어적인 장벽이 있어요 똑같이 과거의 언어를 현대 언어로 번역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언어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사용법이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언어 장벽이 있기 때문에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또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완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 읽어도 그 깊이 있게 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이 지구를 놓고 보면 절반을 딱 잘라서 오른쪽은 동양 서쪽은 이제 서양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 이 동양과 서양은요 완전히 사고 구조가 달라요 그거 참 신기하죠 동양과 서양은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기원전 14세기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그냥 아무 도움 없이 그냥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죠 그렇지만 어떤 말씀들은 그냥 읽어서는 잘 모르고 어떤 성경을 공부하는 툴 스타디 에이지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다행히도 지금은 스타디 바이블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성경 밑에 보면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사진도 나와 있고 또 고고학적인 그런 발견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이동하게 됐는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야 그 데라가 우루를 떠나서 이 가난한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함께 잠깐 보고자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레이저 펜을 갖고 왔어요 잘 보이네요 화면이 커서 여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페르시안 만입니다 페르시안 만 여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가 있는 땅이에요 이쪽이 이제 이란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쪽 몇 쪽 밑으로 쭉 나와 있는데 거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홍해바다가 되는데 사실 이건 지중해죠 출발했던 데가 우루예요 여기를 떠나가지고 이 빨간 선을 따라서 갔습니다 중간에 지날 때 바빌론을 지나고 쭉 올라가서 여기가 아마 이쪽이 마리라고 하는 유명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기를 지나고 여기가 하란입니다 하란까지 갔어요 이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 얼마 동안 거기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머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다시 아버지 데라가 가고자 했던 그 땅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다마스커스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땅이고요 여기 밑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세겜에 도착해서 거기서 여정을 풀고 거기서 천막을 치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지역을 따라서 움직였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데 너무 일찍 켰네요 이 지도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를 잘 보면요 여기가 빨간설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가 강줄기예요 이게 강줄기인데 이게 유프라테스강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프라테스강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실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강줄기 같아요 그런데 그게 티그리스강 티그리스강인데 이게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요 그런데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무슨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아마도 과거에는 그쪽으로 티그리스강이 흘렀던 흔적이 있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짐작입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강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고 티그리스강이 이쪽으로 흡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지역이 바로 유명한 메소포타비아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는 지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루 이 지역이 유명한 수메르 문명 발생지입니다 이쪽이 수메르 문명 발생지고요 이 위쪽 이쪽이 아카드 문명 발생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동을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동했던 그 지역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카드 문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우루가 있는 이 지역은 수메르 문명 지역이라고 해서요 이 수메르는 정말 굉장한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이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5천년에 발생한 문명입니다 또 길게 보는 사람은 7천년까지 역사를 보는 거예요 기원전 5천년에서 7천년 그러면 정말 굉장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기원전? 한 2천년 돼요 기원전 그래서 기원전이 2천년하고 지금 2천년이니까 합해서 반말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5천년에 또는 길게 잡으면 기원전 7천년에 발생한 문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고조선이 2천년밖에 되지 않는데 기원전 그런데 고조선의 역사라는 게 정말 우리끼리니까 말이지 그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환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곰이 어떻게 해서 마늘을 먹고 쑥을 먹고 며칠을 견뎌서 뭘 낳고 이런 얘기잖아요 2000년 전에 기원전 2000년의 역사가 그래요 그런데 이 수메르 문명은 5천년이나 되는데 얼마나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느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고고학의 발달로 이게 다 나온 것들이죠 한번 그 수메르 문명에 여기 지금 이게 보이시죠 이게 보이는데 이거를 지거렛이라고 지거렛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 지거렛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거렛인데요 이게 조금 망가졌는데 이게 피라밋하고 규모가 같습니다 기원전 5000년 또는 7000년에 이 수메르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이집트의 피라밋 같은 그런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건축수를 갖고 있었어요 굉장하죠 다음에 한번 떠볼까요 이게 지금 지거렛 단면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이게 아마 일종의 템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거기서 나온 유물들인데요 가만 보면 여기 지금 마차가 있고요 마차가 여기 말 대가리가 있겠죠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마차 바퀴입니다 이 문명의 발상에 있어서 바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발전된 문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운반할 때도 낑낑거리고 하지 않고 마차를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운반하고요 전쟁을 할 때도 전차를 그들은 갖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퀴 문명이었어요 또 다음 이거는 그 사람들이 글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5000년 전에요 이건 정말 굉장하잖아요 다음 사진 하나 더 볼까요 그 전에 거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그 전에 거요 이거 다음 거 이거 다음 거 이거는 사실 저는 봐도 요거나 요거나 뭐 비슷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 얘기 같고요 요거는 요거는 이 스메르 문명권에 있던 사람들이 숫자를 이용했어요 숫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여기에 적힌 내용은 일을 시키고 나서 인부들에게 돈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너는 얼마 주기로 했는데 몇 시간 일했으니까 얼마다 이런 계산서라고 합니다 정말 굉장하잖아요 다음 사진 이건 지거랫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도 이제 거기서 나온 유문인데 여기 마차 바퀴 마차 바퀴가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그 문명을 이루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진만 보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전된 스메르 문명의 중심지예요 그 우루가 여기에 살고 있는 베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이 가나한 땅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한 땅은 어떤 땅이냐 이 우루하고 비교하면 가나한 땅은요 아무것도 없는 원시 땅입니다 이게 문명이랄 것도 없어요 뭐 진짜 이 수메르 문명권에서는 벌써 그때 청동기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 고고학자들의 발표가 있는데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세계미라는 곳에서 여장을 풀고 거기다 천막을 치잖아요 물론 사람들은 살고 있었지만 가나한 땅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한 땅 세계미에 도착해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제 아브라함이 세계미에서 살게 되나 보다 그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세계미에 대해서 아무것도 디스크라이브 한 게 없어요 기껏 나온 게 뭐냐면 세계미에서 그 상수리나무 하나를 본 거예요 상수리나무 아래서 그가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미는 뭐 볼 것도 없고 뭐 큰 무슨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무 하나 있어요 물론 마을이라는 게 있긴 있었겠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계미 땅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이었어요 가자마자 아브라함은 거기다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아마 우루에서는 이 사람들이 도시 문명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서 천막을 치던 세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컴포터블한 그런 편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아내는 이집트로 가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해야만 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에게 처음으로 그 생각을 주셨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은 우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무것도 없고 불편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에서 아주 최고의 문명과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보내셨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살게 되고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되고 좀 더 나은 생활을 꿈꾸고 이렇게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위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아래를 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시각을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읽었어요 어떤 평범한 어머니인데 어머니니까 뭐 한국 어머니들이 다 그렇죠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어머니도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잘 키울까 그래서 자식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그런 자식이 될까 그거 생각하면서 교육을 시켰던 엄마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우연히 한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이 무슨 글이냐면 경남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라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거창고등학교에서 너희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또 직업을 선택할 때는 10가지 기준이 있으니까 10가지 기준에 맞춰서 너희가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걸 읽은 거예요 그걸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자식에게 주었고 자식을 가르쳤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이 10가지 직업 선택의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는 월급을 많이 주는 곳을 선택하지 말고 월급을 적게 주는 쪽을 선택해라 너희들이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는 영광히 기다리는 자리를 선택하지 말고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그 어머니는 마음속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식을 가르칠 때는 이것하고는 정반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 이 10가지 직업 선택의 기준이 가만 보니까 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내 자식에게 가르치고 내 자식이 그렇게 커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오지 않았는가 하면서 이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어떤 감상적인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얘기 속에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볼 수 없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담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더 나은 삶을 동경합니다 작년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올해는 좀 편하고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올해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다 해결되고 정말 올해는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직장에 나가는 사람도 내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받는 게 너무 적어 올해는 회사가 월급도 좀 많이 올려주면 좋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렌트로 사나 올해는 집도 좀 샀으면 좋겠다 야 이게 차가 이게 뭐야 이게 몇 년도 형이냐 이게 새 차도 하나 좀 굴렸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더 나은 삶을 동경하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얘기는 이것하고는 정반대 얘기잖아요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 그 가족을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사를 가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지금까지 보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를 내가 봐야 되겠다 내 시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내가 이 세상의 온 목적이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면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낮은 것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높은 것을 바라보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자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그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아마도 지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어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들, 그리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셨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섬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보다 더 위대한 사람, 너보다 훌륭한 사람 네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섬겨라 그렇게 섬경은 말하지 않아요 너보다 못한 사람, 너보다 덜 가진 사람, 너보다 더 약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섬겨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나는 너를 통해서 나를 믿는 백성들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우루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 하시면 되잖아요 야 아브라함,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난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면 되는데 왜? 잘 살고 있는 우루에서 불러내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땅 이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고 이 민족이 살아갈 땅이다 하면서 불러내실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내 생에 사명이란 말도 많이 하고 미션이란 말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미션, 사명 같은 말입니다 미션, 사명 이런 그 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면 저는 올바른 마음이 박힌 크리스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냐? 그냥 내가 내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미션이 있다, 사명이 있다 이걸 믿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미션, 사명 이런 말 잘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면 지금부터는 그런 말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한국에 이여령 씨라고 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무실론자였는데 갑작스럽게 기독교로 귀화하게 되고 그래서 책도 쓰고 가면도 다니고 그런다 그런데 이여령 씨가 책을 내면서 대담을 하는 걸 봤어요 대담을 하는데 이 이여령 씨가 사회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사회자께서 잘 알다시피 이 책에 생명이라는 그런 글자가 들어있는데 이런 단어는 제가 과거에 썼던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이여령 씨가 말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썼지만 생명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였구나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관한 글을 많이 쓰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 생명이라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지만 저는 이 시간에 미션이란 단어, 사명이란 단어, 여러분에게 중요한 단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미션은 어떤 사람들이 느끼고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미션은 이거다 말해줘도 사람들은 듣지 못해요 왜? 왜? 우리가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조건 이것이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션을 줘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낮은 곳을 늘 바라보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는 사람 그들과 친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시선을 돌려서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에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가난한 땅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제 저의 설교를 마쳐야 되겠는데요 낮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 저에게도 이것이 쉬운 말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이건 쉬운 말이 아니에요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말고 낮은 곳을 바라보라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워요 아, 그래야죠 당연히 그런데 낮은 곳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낯설고 생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님이 사셨던 방식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항상 눈을 다진 곳에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미션이 보이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면 되겠구나 미션이 생기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게 주님이 사셨던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서툴고 아직은 낯선 그런 얘기지만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는 정 다른 얘기지만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헨리 나우엔의 글이 제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가 많은 책을 썼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속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가 내놓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었어요 The selfless way of Christ Selfless way of Christ Selfless니까 자아가 없는, 이기적이 아닌 뭐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selfless 삶의 방식이었어요 자기를 완전히 비운,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자기가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나신 곳을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정말 감동적인 얘기가 그의 책에 나와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렵지 않는 얘기인데요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긴 얘기를 제가 그냥 서툰 영어로 이렇게 좀 줄이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아마 좀 어색한 표현도 있을 거예요 The way of the Christian is the way of Christ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은 곧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돼야 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좀 새겨놔도 얼마나 참 신나는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식이 곧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돼야 한다 그게 뭐냐 Downward mobility Downward mobility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하향 지향적인 삶 하향 지향적인 삶 그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아마 우리말로 번역하신 분들이 더 좋은 말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Downward니까 이게 비탈길이잖아요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Downward 비탈길로 내려가는 삶 Downward mobility 이게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식이고 우리들도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Just as Jesus self-emptied for the sake of others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운 것처럼 So must those who call themselves his disciples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신들을 비워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랬으니까 This is our vocation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This is our vocation But the culture in which we live tempts us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우리는 Upward,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계속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Downward Mobility의 삶을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Upward Mobility 위를 바라보고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기 현실보다도 좀 무리해서 무리해서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려고 해요 학교를 갈 때도 자기 실력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돼서 가려고 하죠 결혼할 때도 자기하고 맞는 상대를 찾는 게 아니라 좀 업그레이드된 상대를 찾으려고 해요 회사도 그렇죠 업그레이드된 회사, 좀 더 나은 회사, 폼이 나는 회사, 남이 알아주는 회사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게 Upward Mobility 삶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하고는 정반대입니다 To follow the downward path and avoid the temptation of the upward one 우리가 정말 그 유혹을 Upward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The Holy Spirit should discipline us Holy Spirit이 우리를 discipline하자면 안 된다 그냥 나의 의지, 나의 생각 아, 맞아 오늘 내가 설교에서 은혜 받았는데 지금부터 내가 Downward Mobility 삶을 살 거야 아무리 손을 꽉 쥐고 이렇게 결심을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께서 나를 discipline 시켜주셔야 된다 Not our own efforts or will alone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The Holy Spirit should work through the church, through scripture and through prayer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성경, 교회 이걸 채널로 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discipline 시키고 우리를 훈련시켜줘야 이 Upward가 아니라 Downward Mobility의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템프테이션이 있을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니 지금 너 진작 위를 보고 살았더라면 너 진작 굉장히 올라갔을 거야 돈도 많이 받았을 거야 지금 잘 살고 있을 거야 그런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희망과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견뎌나간다면 We will come to fully realize in our innermost being 우리가 그때 가서 정말 우리의 내적인 자아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래서 그 Downward Mobility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이 The Selfless Way of Christ 그런 책인데요 아주 작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금방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의 가치는 성경 못 해야 못하겠지만 이 책의 가치는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으로 그런 일을 했어 이렇게 우리가 감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울을 위해서 그를 불러내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나와 너는 지금까지 위만 보러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래를 봐야 해 그래야 내가 너에게 주는 미션을 할 수 있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왔고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던 저는 분명히 믿어요 Upward Mobility의 삶이 행복할까? 아니면 Downward Mobility의 삶이 행복할까? 제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Downward Mobility의 삶이 행복해요 Upward Mobility의 삶은 피곤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이 따라와요 계속해서 갈등이 있어요 그걸 성취하지 못했을 때 불안해요 어쩌다가 내가 뭘 얻었고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 불안하게 사는 게 Upward Mobility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여러분과 경쟁자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Upward Mobility의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고 다른 식으로도 얼마든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내가 행복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길을 내가 그대로 가는 것이다 Downward Mobility의 삶이에요 저는 믿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내가 어쩌다 그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아주 큰 낭패를 보는구나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서 여러분이 얻고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은 과거의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과거의 내가 느끼지 못했고 과거의 내가 알 수도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Happiness 새로운 종류의 Satisfaction 이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런 행복이 있었구나 이런 만족이 있었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너는 어떡할 것인가 나는 어떡할 것인가 그래 나는 어느 삶을 선택할 것인가 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의 삶의 방향 방향 바꿔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보고 있던 것만 계속 보지 말고 이제는 낮은 데를 좀 봐라 봐라 내가 지시하는 곳을 좀 봐라 거기서 내 생에 미션이 주어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것이라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타취하시고 또 제 말을 통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저 아브라함 얘기가 위대한 얘기고 창세기 12장 처음에 나오는 얘기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얘기고 그렇게만 알았는데 이 아브라함 얘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위를 바라보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했던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미션이 있더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 너에게 어떤 사명이 생기더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아래를 바라봐라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삶을 내가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그렇게 사셨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생의 미션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첫 번째 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얘기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 얘기가 정말 우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